큰형님 나가십니다. 큰형님 나가십니다. 큰형님. 거의 G.O.D 팬클럽인데요. 더 파란 하늘 하늘색 풍선을 파란 하늘 하늘색 풍선을 맥켈로이. 아니 형님 시즌2보다 하체가 더 얇아지신 것 같아요. 같은 팀이지. 야. 이론으로 가자. 어머. 골프는 이론이다. 골프 미칭이지? 여기 막 벌려라 이거야. 내가 칠까 드라이버? 드라이버 차라리 형님 쳐주세요. 내가 쳐줄 때. 진짜 잘 치시는데 원래 선배님. 원래 옛날에는 진짜 잘 치셨네. 굿샷! 잠깐만. 굿샷! 잠깐만. 야 왜 슬라이스냐 갑자기. 갑자기 왜 슬라이스. 나 미치겠어. 형님. 굿샷! 너무 힘들다. 야 왜 슬라이스냐 갑자기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? 나 미치겠어. 형님. 형님. 아니 형님 베스트 볼이 없어. 베스트 볼이. 바람이 불었어. 바람 탔어. 바람 탔는데. 조심하세요. 아니 왜 안 나던 슬라이스가 그렇게 멋지게 나세요. 바람이 불잖아. 선생님 제가 잘 쳐놨으니까 편하게 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나 봐야지.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. 바람을 가르는. 이야. 파이팅! 지금 빨리 쳐야겠다. 바람 안 분다. 그러네. 굿샷! 오 쭉쭉 깔아 쭉쭉. 굿샷!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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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을 놓지 마라. 굿샷! 오 쭉쭉 깔아 쭉쭉. 아 너무 잘 치셔야 돼요? 괜찮죠? 이 손을 치신데 베스트 볼이. 아니 제가 민폐 안 끼친다니까요 저는요 선생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